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름이라고 하면 유기질 그름이라고 하는 태비와 무기질 그름인 화학비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비와 같은 유기질 그름은 좋은 것으로 알고 무기질 비료인 화학비료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태비는 좋고 화학비료는 나쁜지 알아보고 두 종류의 그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비에 있는 질소와 화학비료에 있는 질소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디에 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산비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공룡의 뼈가 화석이 된 인광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칼리비료에 들어있는 칼리 또한 칼리가 많이 함유된 암석이 원료입니다. 모두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화학비료는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막연히 화학비료가 흙을 산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약산성인 pH 5.5 정도로 산성화된 땅이라고 합니다.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화학비료가 없을 때도 산성이었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은 땅도 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흙의 모체가 되는 화강암의 산성암이라서 산성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농사를 잘 지으면 토양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몇 해 동안 묵힌 땅과 해마다 농사를 짓는 땅 중에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사를 짓던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농지는 해마다 줄었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산물, 특히 쌀 생산량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아돕니다. 예전에는 쌀이 부족하여서 외국에서 쌀을 수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돕니다. 해마다 생산한 쌀을 보관하는데 수백억의 보관비가 들 정도로 쌀이 남아돕니다.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화학비료입니다. 태비나 화학비료는 사람이 나는 것이지 식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은 뿌리가 흡수할 수 있으면 모두 양분으로 생각합니다. 양분을 흡수하는 개념 또한 같습니다. 화학비료는 수분에 쉽게 녹아 흡수되고 태비는 흙 속에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이온으로 변한 후 흡수를 하게 됩니다. 화학비료는 빠르게 식물의 배를 채워주고 태비는 천천히 식물의 배를 채워줍니다. 말하자면 화학비료는 양방이고 태비는 환방의 셈입니다. 화학비료에는 흙에 모자라기 쉬운 양분을 공급하는 데는 좋지만 토양을 좋게 하는 데는 하지 못합니다. 태비 같은 유기질 비료는 토양을 개선하는 데는 좋지만 식물이 자라는 데는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는 화학비료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태비와 화학비료는 서로 역할이 다르며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쓰면 소출도 많아지고 토양도 좋아집니다. 유기농의 정의는 농사를 지을 때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농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농사 지은 것을 말합니다. 세간에는 무기농은 인체에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유기농재배, 친환경재배를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인식이 깔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은 살포 후 한 주나 두 주 지나면 대부분 분해되어서 잔류 농약 문제도 크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학비료도 인체에 별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요소비료를 사람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합니다. 소여물에 이런 비료를 섞어서 먹이면 비우기 잘 된다고 합니다. 화학비료는 식물의 생장을 도우고 싱싱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하며 농업 혁명을 가져온 획기적인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친환경적인 기능성 비료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료들을 잘 활용한다면 품질 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비의 재료는 광범위합니다. 풀, 집, 왕교, 가축의 분뇨 등 자연에 존재하면서 썩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태비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비는 양분이 천천히 녹아나오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태비는 양분을 공급하는 목적보다는 토양을 개선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태비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기농 생산을 한다고 태비만 잔뜩 넣는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태비는 효과는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오래 뿌린 태비의 효과가 내년에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태비라고 하면 소나 돼지, 닭 등 가축을 키우면서 그곳에 깔아주는 집이나 왕교, 풀 등을 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재료는 비슷합니다. 우분이나 돈분 그리고 개분 등을 톱밥이나 집과 함께 바로 시켜서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가축분의 태비의 원료로는 제조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분 30%, 개분 15%, 돈분 20%, 톱밥이나 집이나 부유물이 30% 정도를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게는 20kg이며 주로 미끄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비는 크게 완숙태비와 미완숙태비로 나눕니다. 완숙태비는 미완숙태비에 비해서 냄새도 안 나고 질 좋은 태비입니다. 가격은 다소 비쌉니다. 미완숙태비는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완숙태비와 미완숙태비의 차이는 제조공정에 있습니다. 완숙태비는 미완숙태비에 비해서 발효기간이 깁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완숙태비보다 미완숙태비를 많이 만듭니다. 농사에는 완숙태비를 써야 좋지만 비용 때문에 농가에서는 대부분 미완숙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완숙태비는 주로 하원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축품 태비는 대부분 미완숙태비입니다. 미완숙태비는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양에 뿌리고 난 다음 7일이나 10일 정도 지나 가스가 날아간 뒤에 직파를 하거나 정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작년에 구입한 태비를 오래 사용하고 오래 구입한 태비는 이듬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농장을 크게 하는 분들은 태비를 한 곳에 쌓아놓고 재발효시킨 다음 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농부들 중에는 태비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비는 시중에 나오는 가축품 태비와 달리 화학비료처럼 효과도 빠르고 좋아서 조금만 뿌려도 작물이 잘 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그름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일명 보약그름으로 부르는 이 태비는 톱밥과 건강원에서 중탕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한약찌꺼기를 혼합하여 일정기간 바로 시키면 보약처럼 좋은 그름이 됩니다. 중탕에 들어가는 한약찌꺼기는 톱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것만 바로 시켜도 좋은 그름이 됩니다. 이 밖에도 깻묵을 바로 시켜서 만드는 깻묵그름이 있고 음식물 찌꺼기 등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름이 있습니다. 이들 그름은 발효를 잘 시켜야만 좋은 그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와 온갖 해충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태비와 화학비료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태비와 화학비료는 서로 역할이 다르며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그름을 조화롭게 쓰면 소출도 많아지고 토양도 좋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태비는 밑거름용으로 화학비료는 밑거름과 밑거름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지력도 높이고 농작물도 더 잘 가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농사 지으면서 그름을 잘 써셔서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